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만나서 반굽습니다! 뱅굽습니다! 여기는 지구의 모든 아름다움이 깨뜨려있는 그곳! 반영상에서 제주특별 자취도입니다! 긴급 재난 문자도 떴습니다! 긴급 재난 문자도 떴습니다! 날씨 좀 많다! 뭐야 어디서 비 샌다! 오늘 비 맞았어! 어? 뭐야 여기있지? 진짜? 야야야야야.. 너무 늦어.. 이런 날 조심해야 돼! 스페룸 앞에서 이끌어져서 옆으로 대굴대굴 부를 수도 있으니까 와 이 아빠! 물 받아봐라! 물 받아봐라! 집에 갈 수 있을지도 안 모르겄다! 이 텐들도 열심히 일하고 있구먼! 아.. 내밀고 아저씨는 뭐 청소 안 해도 되겠구먼! 이분이 알아서 다시 사주셨구네! 우리 반장님은 지금 상담한 구멍이 있는데 끝났습니다! 저희 연장들이 지금 잠기고 있습니다! 야.. 여기.. 이걸로 찜짐없이 잘 들어오겠지? 여기 또 남아놨네.. 아이씨.. 야 뭐야 이거 물.. 야.. 아 나 이거.. 뭐야 물.. 물.. 물 퍽.. 물 퍽.. 야 이거 좀 다른 데로 돌려야 돼! 물이 엄청 내려오고 있어 위에서 지금.. 안 돼! 아 망했어.. 야 이거.. 물 어떻게 내보낼 데 없냐? 야 저.. 야 이거 우선 여기.. 물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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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꼴 틀 때가 지금 없네.. 아.. 물이 여기로 다 내려와버리네.. 물이 폭포처럼 흘러가고 있어.. 야 내가 이걸 얼마나 힘들게 했는데 여기를.. 야 이런만큼은 안 돼! 근데 여기 도우면 내가 진짜 힘들게 했단 말이야 요새.. 어? 야 이거 뭐냐.. 축탕인데 이거는? 아.. 나.. 야.. 이거 어떻게 막게 막아야되는데 이거.. 아.. 막겠어.. 이거 막아야돼.. 야 이거 막아야돼.. 이거.. 막겠어.. 막겠어.. 안 돼.. 아 이거 힘들게 했는데 진짜로 이거.. 내가 비가 이렇게 많이 올 줄 몰랐어.. 갑자기 비가 이렇게 많이 와가지고.. 아.. 이거 참 이거 바라볼 수 밖에 없는 이.. 이 현실이 너무 안타까웠어.. 예.. 자연의 힘은 너무나 어마무시한다.. 막을 수가 없어.. 막을 수가 없어.. 물이 다 흘러내려.. 다 흘러.. 갑자기 화내셨어.. 뭐하메.. 저기도 시작됐어.. 물이 엄청나게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.. 여기 들어오고.. 사무실에서 방금 연락이 왔습니다.. 저 여기가.. 물 바다가 돼가지고.. 자.. 전장님 조심합시오.. 비 다 끄쳤네.. 아.. 비 닿았어.. 비 닿았어.. 비 닿았어.. 다 왔어.. 다 왔어.. . 아.. 와.. 전장.. 와.. 저쪽은 이제 하늘이 좀 맑아졌다.. 후추 작전하고 있습니다. 아 지금 12시 41분입니다. 밥을 못 먹고 있습니다. 이제 그나마 비가 지금 포항 상태여가지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아 진짜 이거 갑작스럽게 비가 와가지고 밑에를 물바다 내버렸고 미리 여기다 세 놓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. 아 진짜